오늘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첫 단독 팬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랜만에 태국에 가서 떨리고 너무 신나는데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2021년 12월 11일 힐릭스 가든 M쿼터에서 만납시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마스크 잘하고 항상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녕! 그때 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